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상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타파웨어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타파웨어는 브랜드가 설립된 이래 꾸준하게 실천해온 세 가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람 간의 만남과 신뢰, 뛰어난 품질, 그리고 제품의 내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활을 새롭게 만드는 가능성 지난 60년간 타파웨어는 브랜드의 세 가지 기본정신을 고집스럽게 지켜왔습니다 1946년 타파웨어의 창립자 얼타파는 원더리어 보호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타파웨어의 기본정신은 전세계 모든 주방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당시 브랜드의 규모는 너무나 작아 종이 한 장의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타파웨어는 브라우니 와이지라는 여성에 의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브라우니 와이지라는 여성에 의해 생겨난 타파웨어 홈파티는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61년이 되자 유럽 전역에서도 타파웨어를 만나볼 수 있게 됐죠 유행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바로 타파웨어 제품입니다 현재 타파웨어 브랜드는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습니다 타파웨어 브랜드는 더 이상 종이 한 장에 적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했죠 현재 타파웨어의 매출은 수십억 불에 달합니다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인 타파웨어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고객의 주방에 도달하기까지 타파웨어 제품은 철저한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기반으로 폭넓게 디자인이 개발됩니다 타파웨어 디자이너들은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개발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디자인 면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타파웨어 제품을 전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파웨어는 바로 고객의 일상생활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품질 타파웨어는 제품 품질에 관해서는 일절의 타협이나 양보가 없습니다 우선 최상급 품질의 플라스틱 원료만을 사용하죠 그릇에 틀이 되는 뛰어난 내구성의 몰드를 만들기 위해 기술력과 더불어 각별한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몰드를 전세계 13곳의 타파웨어 공장에 사용함으로써 전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 규격의 제품이 생산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타파웨어 제품은 일체 생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모든 타파웨어 제품의 평생 품질 보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넘고 대리를 이어 사용하더라도 변함없는 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 있죠 완성된 제품은 타파웨어의 최첨단 물류센터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리점과 고객에게 배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는 일은 타파웨어 전문 카운셀러의 역할입니다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파트너쉬 하나의 제품이 개발되면 그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많은 준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다 완벽하게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타탈로그 및 요리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타파웨어는 단순히 제품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커리어 기회입니다 전세계에 수만 명의 DB가 있습니다 DB들은 카운셀러가 타파웨어 홈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터킷과 같이 손쉽게 홈파티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제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교육에 그치지 않으며 개개인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감을 북돋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타파웨어 브랜드가 제공하는 많은 교육과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생과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전세계적으로 5만 회씩 개최되는 타파웨어 홈파티 이제 모든 제품이 인터넷상에서 판매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파웨어 홈파티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도움 없이 1.7초마다 전세계 어디선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60년 이상 타파웨어 제품은 오직 타파웨어 홈파티를 통해서만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타파웨어 제품은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봐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온라인숍도 전세계 200만 명의 카운셀러분들만큼 이의를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타파웨어 홈파티는 단순히 제품을 시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모여 요리하고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파티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타파웨어 홈파티는 여전히 타파웨어의 성공 비결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재능있고 열정적인 카운셀러분들입니다 저희 만큼 타파웨어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죠 타파웨어 카운셀러로 인하여 타파웨어는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타파웨어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죠 전세계 어디에서나 타파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05년부터는 우주공간에서도 타파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파웨어는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radio 님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